안녕하세요. 싱풍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카페에서 메이크업을 제가 바쁘게 했거든요. 너무 출출한 거예요. 커피만 먹기에는 좀 그렇고. 카페에 있는 케이크는 진열되어 있는 건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지금 조용히 해. 세족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 팩이 다 들어있어요. 포장 아니에요. 포장 아니고 드시나요? 네네. 물어보니까 안에 린동으로 있는 케이크들이 있는데 해동해가지고 드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 그렇습니다. 정말 안경 쓰여져. 예전엔 베일이 받을 수 있게 해줘서 왜 이렇게 빠졌어? 월요일 드디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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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다 하면 없어 ㄷㄷ ㄷㄷ 지운다 하면 무신구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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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만족스러워 마법인 것 같고 산에 지금 먹는 거는 안 느끼해요? 솔직히 느끼하죠? 저 찐작게 좋아해요 근데 구이러가 아니야 그냥 먹방이야 그냥 먹방이야 알아 근데 지금 느끼한데 억지로 먹는 거 같은데 이제 여러분 케이크 두 입 먹으면 느끼한 거 인정? 느끼할 때는 아이스크림 아메리칸 역시 부르네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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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악 ㅋㅋㅋㅋ 맵지 매일 은 에이 at 에이스크림 사장님 에org 네. 네. 이거 왜 이렇게 먹지? 네 얼굴 안 찍어? 뭐 이렇게 먹어? 그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 잘 먹다. 역시 30만원인데. 다 먹었어요. 우와 한입도 안 주고 다 넣은 거야? 그러네 내 친구들 있어 더 빨리 엔딩을 치겠어요 친구를 쓰레기 만드는 친구 영상을 재밌게 보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친구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